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시작됩니다. 8월 16일부터 저희 보건소 조사원이 여러분의 가정에 직접 방문합니다.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여러분과 1대1 면접조사를 통해 건강상태, 생활습관, 의료이용 등을 조사하고 혈압, 키, 체중 등 기본정보를 측정합니다. 조사된 자료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데 활용되므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.